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각종 도형 크로마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보세요. 크로마키란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드리는데 여기 청색이나 초록색을 제거해 버리면 뒷부분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청색을 없애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키를 해서 이렇게 원을 두 개 겹치게 해 놓았죠. 이렇게 해서 청색을 없애면 뒷배깅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자 현재 크로마키를 이런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또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타원형으로 크로마키를 만들어서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구요. 또 이런 하트 모양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가장자리에 노란색이라던가 자기 마음대로 색깔을 붉은색이나 초록색이나 무엇이든지 이렇게 청색을 제외하고 만약 크로마키를 청색으로 하면 가장자리는 청색으로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만약 크로마키를 초록색으로 하면 그린으로 하면 가장자리는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르모꼴도 도형으로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이 여러가지 꽃 모양으로도 크로마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금 여러가지 도형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크로마키를 이런 삼각형도 만들 수 있구요. 또 면이 많은 다면체 크로마키를 만들 수도 있고 다음 이런 삼각형을 두개 겹치는 거죠. 이렇게 또 이것은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크로마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음 이것은 가운데는 크로마키를 하고 가장자리를 노란색으로 넣었는데 색깔은 뭐 여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을 가장자리 테두리를 이렇게 펴드에 넣어 가지고 흐릿하게 이렇게 번지게 만들어서 아주 그 좀 멋진 환상적인 그런 꿈결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붉은색을 붉은색의 페드를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여러분들이 단색을 넣어도 되고 배경이 현재 이거죠. 첫째 줄. 타임라인의 첫째 줄입니다. 첫째 줄 여기에다가 단색을 넣어도 되고 이와 같이 사진을 가져와서 넣어도 되고 혹은 뭐 움직이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넣어도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넣으면 보다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겠죠. 자 지금부터 도형 크로마키를 만드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오로 갑니다. 미디오로 갑니다. 미디어서 여기 단색 배경 있죠. 단색 배경. 이리로 갑니다. 단색 배경으로 가서 단색 배경이 여기 보면 청색이나 초록색이 완비하게 초록색은 그래도 있는데 청색은 없어요. 그래서 청색을 만들려면 이 흰색을 선택하세요. 이 흰색을 흰색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이 크기를 화면에서 이 크기를 여기 이거잖아요. 이 크기를 조금 이렇게 늘립니다. 늘려요. 이렇게 늘려서 크로마키 할 크기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해 놓을게요. 이 정도 해 놓고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 색깔을 이 단색 배경의 색깔을 터치해서 청색을 합니다. 물론 초록색을 해도 되지만은 저는 뚜렷한 청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색을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청색이 다 됐죠. 여기에서 크로마키 할 모양을 정하는 것은 크롭에서 정합니다. 이 크롭 있죠. 크롭 C-R-O-P 입니다. 크롭으로 갑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여기 마스크 있는 이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양을 정하면 됩니다. 이 모양이 여기 터치하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양을 다 크롭 마키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원 있죠. 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하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페드 있죠. 페드는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하는 그런 거죠. 여기 보세요. 가장자리가 크기가 좀 작아지면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됐죠. 보세요. 이렇게 하면 뚜렷하잖아요. 가장자리의 그 경계선이 아주 뚜렷한데 이렇게 페드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은 가장자리가 점점 더 흐릿하게 됩니다. 끝까지 가져가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페드는 현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조금 크게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그대로 뭐 이 저장해도 됩니다. 저장해서 크롭 마케도 되고 여기에 만약 가장자리를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 가장자리를 놓고 싶으면은 자 이게 보세요. 이게 키네마스터가 조금 이 최신판에서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점 3개 있죠. 얼마 전에는 점 3개가 이 아래쪽에 이 쓰레기통 있는 이쪽에 여기에 내려오고 여기 있었어요. 밑에 밑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점 3개 이게 이 아래쪽에 있지 않고 제일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뭐 아래에 있던 위에 있던 내용은 같으니까요. 여기서 이걸 여기에서 타임라인에서 이 단색 배경이 선택된 상태에서 저 위에 점 3개를 터치합니다. 이 3개를 터치해서 여기서 복제를 누릅니다. 복제 복제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이 청색이 2개가 지금 됐겠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화면이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타임라인을 확대했습니다. 확장했어요. 타임라인을 확장한 이 메뉴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확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단색 배경이 2개가 있죠. 2개가 현재 있습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나 선택되어 있죠. 이것을 색깔을 변경시킵니다. 이것은 이걸 터치해서 자기가 테두리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면 돼요. 청색을 제어하고 다른 색은 다 됩니다. 예전에 노란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어요. 노란색을 선택하고 조정합니다. 그럼 노란색이 되었죠. 이것을 이것을 얘기해서 이 확장이 있죠. 크기 조절하는 거. 이걸 약간 크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색깔을 조절하는 게 있죠. 색깔을 여기서 색깔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란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점색이 있죠. 그전에는 여기 아래에 있다고 했죠. 지금 위로 올라왔어요. 이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럼 청색이 앞에 오고 노란색이 뒤로 가겠죠.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노란색이 테두리가 되고 청색이 가운데 서서 크로마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물론 이 노란색이 지금 현재 선택된 상태에서 크로으로 가서 이 페드를 이렇게 주면은 페드를 주면은 보세요. 가장자리가 아까는 이게 뚜렷하죠. 페드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주면은 가장자리가 허짓하게 이렇게 아주 이 아우라처럼 아주 몽롱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다 더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페드로서 이렇게 조절합니다. 페드를 너무 하면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페드를 적당히 이렇게 자기가 취향대로 뚜렷하게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게 갖다 놓고 좀 페드를 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진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연속적으로 하려면 동영상으로 뽑아야 되겠죠. 사진으로 하려면은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해서 터치해서 캡처 후 저장했죠. 이걸 캡처 후 저장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캡처 후 저장을 딱 해가지고 이 부분을 크로마케로 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케로 해볼게요. 가져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한 것을. 저 레이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여기 캡처를 찾으면 되겠죠. 캡처가 어딨냐 하면은 캡처. 캡처가 그전에는 제일 위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가장 최신 것은 요새 키네마스터가 조금 그 불편하게 지금 현재 순서를 지금 현재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밑에 가보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찾아볼게요. 이 캡처가 여기 있네요. 캡처가 여기 있으니까. 터치하면은 이것도 순서대로 안 되어 있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있죠. 이게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와 있네요.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을. 이렇게 늘려놓고 크로마케로 넣어 보겠어요. 여기 크로마키 있죠.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크로마케로 터치하면은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정형을 터치합니다. 정형을 터치하면은. 그리고 조금 조절하면은. 여기서 크로마키 현재 되었죠. 보세요. 가운데 청색이 빠지고. 청색이 빠지고. 뒷배경에 있는. 이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이 나타났죠. 이와 같이 크로마키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형은. 원이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다시. 다시 보여드리면은. 다양하게 다르게 만드는 방법은. 아까 원을 했죠. 여기에. 원을 조금 전에 했잖아요. 원행을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도형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로 갑니다. 그리고 미디어로 가서. 단색 배경에서. 흰색을 선택하고. 흰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크기를 늘리고. 색깔을. 청색으로 바꾸고. 블루로 바꿉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크롭으로 간다겠죠. 크롭에서 마스크를 넣고. 모양에서. 모양에서 여기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겠죠. 자 여기서 모양에서. 하트를 해 볼게요. 하트로서 크로마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트로 하면은. 자 그러면 하트를 했어요. 그게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서 패드를 넣을 수 있지만은. 저는 패드를 넣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이거 좀 크기를 늘립니다. 조금 늘려줍니다. 가장자리. 이 상태로서 그대로. 뭐 크로마키 해도 되고. 가장자리 테두리를 넣고 싶을 때는.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 어디로 가르쳤어요. 저 위에 있는 점색에. 그전에는 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이 점색이가.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했듯이. 짜고 나니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점색이를 터치해서. 여기 복제를 터치합니다. 복제를 터치해서. 복제를 터치해서. 여기 가서 색깔을. 여기 가서 색깔을. 지금 테두리를 넣을 거잖아요. 테두리의 색깔을. 자기 원하는 대로. 저는 붉은색을 한번 해 볼게요. 붉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크기를 얘기해서. 테두리가 돼야 되니까. 지금 크기가 똑같잖아요. 정색하고. 이걸 조금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다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점색으로 가서. 맨 뒤로 보내기. 뒤로 가야겠죠. 청색 뒤로 가야만. 테두리가 되겠죠. 맨 뒤로 가기.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하트에. 테두리가. 블루. 레드로. 붉은색이 되었죠. 이거 물론. 이걸 갖다가. 여기 아까. 크롭으로 다시 가서. 테두리를. 또렷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드를 넣어가지고. 패드를 넣어서. 이렇게. 흐르흐릿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흐리. 지금 흐릿하게 됐죠. 좀. 더 가면 더 흐릿하게 됩니다. 좀 크게. 널리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앞에 제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 원을 두 개를. 이렇게 겹치게 한다든가. 겹친다든가. 이와 같이. 타형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트. 혹은 이렇게. 사각형을 할 수도 있고. 마르목골. 이렇게. 꽃잎. 다각형.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을. 크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크로마키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크롭으로. 다양한. 딴색 배경으로. 크롭. 딴색 배경과 크롭을 이용해서. 다양한. 크로마키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He. love. duh. Et. 은. 꼭 nous. 고맙습니다. nighttime님. 신혜는. 네. 어떻게 당 das 입니다. ró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